한번 보겠습니다 창조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최 교수님 글쎄요 1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이카이스트라는 계열사인데 주로 이제 그 교육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정윤회씨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정윤회씨 인맥을 과시해서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기도 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열사 계좌에다 돈을 집어넣었다가 이걸 본인의 운전사 운전기사 계좌로 이체를 해서 현금으로 빼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그분들한테 돈 봉투를 전달하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물론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창조경제에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꼽아서 칭찬도 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부스에서 본인이 사인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정윤회씨의 인맥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을 확장했다는 지금 의심 또는 의구심 또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분이 뭐 각 부처 장관이나 간부 70여 명에서 170 차례 돈을 전달한 걸로 돼 있고 연예계 관계자들한테 돈을 전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겉으로는 성공한 또는 뭐 창조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처럼 보여줬는데 뒤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보니까 저렇게 대통령 행사에 부스를 하나 마련하고 정윤회씨가 이 제품을 마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윤회씨도 또 와서 또 시연하는 데 하고 또 정윤회씨 동생이 정민혜씨가 있대요 그분은 또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 좀 많이 이용을 한 거죠 또 반기문 사무총장도 뭐 행사에 또 부스를 초대해서 또 하고 이런 쪽으로 정관계 인맥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해서 뭐 170억을 뭐 지금 사기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돈 조달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뭐 상장되면 상장 주가 가치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1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또 했어요 국내 투자자들을 많이 모은 거죠 저게 이제 이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없는 학교 집에서도 컴퓨터로 세종시에 가면 많이 있어요 저도 세종시에 가서 초등학교 가보면 칠판이 제대로 없어요 다 컴퓨터 단말기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다 연결해서 교과서도 없이 이스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갈 미래는 맞는데 지금 당장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어려운 게 그거죠 앞으로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상장하면 물론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그걸 갖고 기업을 꾸려가지만 우리나라 많은 옛날에 옥션이라든지 그런 적잔하면서도 상장해서 그 돈으로 기업을 꾸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상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장 전에 좀 무리를 한 게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어 두 개를 저는 참 잘못했다 창조하고 태극기를 그냥 우리나라 소중한 태극기하고 또 창조라는 소중한 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버려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좋은 기업은 또 많으니까 우리가 창조기업을 다 매도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제 어린이중에도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회사 사정을 상당히 잘 아는 편인데 저는 이게 아마 정치인들이 두 가지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물론 가보는데 그게 이제 사기 범행이 이용되는 거고 또 이게 일부 정치인 중에는 후원이나 뭔가 이게 대가를 받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윤호 씨 동생이 그냥 갔는지 뭔가 이게 대가를 받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항상 제가 박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저는 창조경제 이걸 다 이해 못한다 했는데 역시 이게 1호 기업이 저렇게 수많은 피해자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실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? 훨씬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이게 큰 문제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겠습니다 창조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최 교수님 1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이카이스트라는 계열사인데 주로 이제 교육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정윤호 씨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정윤호 씨의 인맥을 과시해서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열사 계좌에다 돈을 집어넣었다가 이걸 본인의 운전사 운전기사 계좌로 이체를 해서 현금으로 빼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그분들한테 돈 봉투를 전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겉으로는 성공한 또는 뭐 창조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처럼 보여졌는데 뒤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보니까 저렇게 대통령 행사에 부스를 하나 마련하고 정윤호 씨가 이 제품을 마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윤호 씨도 또 와서 또 시연하는 데 하고 또 정윤호 씨 동생이 정민혜 씨가 있대요 그분은 또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전달하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물론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창조경제에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꼽아서 칭찬도 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부스에서 본인이 사인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정윤호 씨의 인맥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을 확장했다는 지금 의심 또는 의구심 또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분이 각 부처 장관이나 간부 70여 명에서 170 차례 돈을 전달한 걸로 돼 있고 연예계 관계자들한테 돈을 전달하고 칠판 없는 학교 집에서도 컴퓨터로 세종시에 가면 많이 있어요 저도 세종시에 가서 초등학교 가보면 칠판이 제대로 없어요 다 컴퓨터 단말기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다 연결해서 교과서도 없이 e-school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갈 미래는 맞는데 지금 당장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어려운 게 그거죠 앞으로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상장하면 물론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그걸 갖고 기업을 꾸려가지만 우리나라 많은 옛날에 굉장히 그쪽에 좀 많이 이용을 한 거죠 또 반기문 사무총장도 행사에 또 부스를 초대해서 또 하고 이런 쪽으로 정관계 인맥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해서 170억을 지금 사기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돈 조달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상장되면 상장 주가 가치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1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또 했어요 국내외 투자자들을 많이 모은 거죠 저게 이제 e-school이거든요 그러니까